이제 여기서 근막을 벗겨낼 거예요. 근막은 콜라겐도 많고 씹는 식감이 정말 좋은데 그런데 이거를 고기에다가 붙여주면 사람들이 질기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안에 걸 벗겨줄 텐데요. 어떻게 벗겨야 되지? 이렇게 칼집을 내주네. 진짜 소리 많이 나는구나. 이게 또 순서가 있구나. 차례가 있는 차례. 쫙 벌어지죠 이렇게. 알아서 벌어져요. 이걸 양쪽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쪼그라드는구나. 방금 숫자는 왜 셌죠? 이쪽 부위는 이걸 안 합니다. 왜요? 이따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. 90, 11, 11, 14 많다 보다. 5개.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. 네. 궁금해요. 자 이제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. 이건 버리지 마시고요. 나중에 탕 끓일 때 같이 넣으면 그럼요. 아주 맛있어요. 먹을 수가 있어요. 아 이거 탕룡. 자 여기까지 이제 손길이 됐습니다. 네. 근데 여기에서 잘 보세요. 네. 보세요. 여기가 갈비 1번이에요. 작은 게 1번이에요. 그러니까 작은 게 소 머리 위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위쪽에 붙어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. 다섯 개. 다섯 개에서 여기서 이제 떼주시면 되는 겁니다. 아 그걸 떼는구나. 어 거기서 떼요? 다섯 번째에서. 깨끗하게 잘 떼주시면 돼요. 나왔죠?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개를 떼어내는 거예요. 네. 다섯 개. 그러니까 이거 6번이 되겠죠? 네. 6, 7, 8. 여기서 다시 이렇게 떼어내는 거예요. 이게 순서대로 있구나. 네. 그 다음에 여기서 9번이겠죠? 네. 9, 10, 11, 12, 13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네.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. 그러니까 쟤를 놔뒀단 말이죠. 네. 정말 완벽 해체됐다. 갈비뼈가. 와. 와. 오. 오.